바뀐 정복자가 좋을 것 같은 애가 또 뭐가 있을까? 아, 그러니까 뻔한 거 말고 조금 안 뻔한 것 중에 올라프? 괜찮을 것 같은데? 올라프 해볼까? 올라프 해보자 이거에 정복자, 승전보, 인첩함, 최후의 저항 이거에 이거, 우주접종전력 그리고 이거까지, 괜찮을 것 같은데? 이렇게 들어봅시다 거부들어 가자! 가자! 혹시 보기좋은, 승인, 승인 초딩들이 많이 보는 방송 1위 근데 유튜브 채널 들어가보면 성인이 더 많은, 초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인이 많은 채널 1위, 텔론입니다 안녕하세요 1위 아닌데? 알았습니다 뒤에서 1등 하겠습니다 저는 극이 좋기 때문에 뭐든지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보기좋은, 승인 아무 생각 없이 보기좋은 은행모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내 인트로가, 저게, 내가 한창 젊을 때 만든 인트로야 난 이제, 늙었어 나 때는 말이야! 으잇! 저, 저런건, 자기가 만들고 그냥 했어! 왜 3개 9야? 왜 3개 9야? 어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, 저거 아니.. 저거 아니라고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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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상한거 주지마아 아하하 아 내 올라프 요즘 구린데 과연 정복자로 도와졌을라나 후회당 안녕 어! 킬각! 평타 평타 Q 니 자식 나이스 유셔베타 이득 다음 이 시간에 계속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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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고 아이고 나 때는 장판이 저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거 먹으려고 오겠지? 안 돼! 우디 버릇없게 안 돼! 됐어 완벽해 오 안 돼! 피틀 피틀 어어 잘가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호호호 이렇게 빨리 점멸을 쓰면은 괜찮죠 저 양아치라서 안 돼요 농사꾼 괴롭히라고 있는게 올라픕니다 괜찮아 이제 상대와 나는 동등하다 쩝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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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쩝쩝쩝 또 어떤 애들한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시간이 없어지고 범용성이 늘어나고 특수한 애들한테는 조금 넉부를 당한거지 많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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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다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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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유채화야! 크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삐가게랬지 내가 올라플형씨 니 개다! 나는 옛날보다 조금 더 편한데? 옛날에는 막 정복자 스택 신경써야되가지고 신경쓰였는데 이제 그냥 막 들어가도 되니까 준비운용을 안해도 된달까? 쉐키쉐키 적의 기를 모은거죠 완벽하게 잡기위해서 쉽구만 적은 테리없다! 라인을 빨리 밀어 토끼 이 자식아 아 킬각 아님 오케이 아 피들 만나고싶다 안녕 피들 상남자가 강당하기에는 센네 상남자가 강당하기에는 60초 후에 나서스 죽일 수 있거든요 나서스 원정훈이 나서스랑 놀고싶다 나서스 왜 저기있냐 고얀 녀석 쟤 왜 여깄어 설마 야스오가 오는건가 이럴이럴 뿅 뿅 뿅 뿅 뿅 와드다 와드 와드네 오케이 저 제외했고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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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tangent 뿅 프 Git 뿅 cles 뿅 뿅 우 뿅 뿅 뿅 뿅 뿅 뿅 죽여버려! 못할 것 같은데?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죽었네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하구만 인증해야겠네 삼각김밥 먹어야겠다 맛있는 네 근데 거짓말을 좀 좋아해서요 거짓말 좀 지겠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거에 패티시가 있어서 안되겠네요 쟤 그거 아 존 야있다 존 야있다 쟤 이거 뭐하려는 거야 뭐하려는 거야 어 전멸을 쓰려는 것인가 너 지금 궁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 것인가 어허 안 돼 안 돼 안 돼 뭘 하려는 것이야 됐다 나 이제 간다 갑자기 싹 사라진 어 희사야 들어가 에가리 여깄지 여깄지 대가리 대가리 짱짱 짱 짱 짱 짱 어 잘못썼다 대가리 이 자식아 너의 대가리 잘 살아있니 어어 저기있다 대가리 대가리 자라나라 머리 머리 머리가 자라나는 방법은 현생을 하면 됩니다 자 환승시켜드렸구요 괜찮다 정복자 어 여기다 하나 둘 셋 짱구야 부르고싶었습니다 짱구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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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우 씨 저 미친녀석들 저거 잡으면 진짜 인정한다 안죽아 안죽아 아아 저 두려운 새끼 아아 에이 들어가볼래 됐다 대가리 대가리이 빵 더블킬이구요 안녕하세요 대가리 잘 어 살아있으세요 저는 당신의 대가리 잘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 오 이걸? 안전하.. 어어 휴가 왜 안들어갔어? 저거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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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마 일단 기다려봐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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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대가리 딱돼 오늘부터 환생하는 날이야 이것도 그냥 가줬다가 팔자 나중에 지금 당장 올릴게 없으니까 올려두면 좋은거니까 같이 들어가면 안되고 한명이 존열을 빼줘야돼 존열 빼주면 내가 그냥 무조건 죽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피들 온다 안오네 에어어어어어 대가리 뭐야 너 언제갔어 대가리 하라야야야야! 안다다다다 아니이! 너 일로와 야! 형님? 형님? 펜타키 롤라 펜타키 롤라O 홈타킹올라프주세요 왜 안주시는거지? 오우예 마방 깔쌈한데 바로 먹자 애들 나 못죽여 어차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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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밀자 허허허허헓 husband 윈아 허허허허허헣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lab 됐써 이겼다 쪼라r 뒤틱팅 체력이 내려가면 공격속도가 올라간다 ㅎㅎㅎ 나는 옛날 정복자 보다 지금 advancing 이 событи야.... 이거는 귀속 딜이 미쳤어 리얼 ㅎㅎ 그리고 정복자 피해량이 2900 회복형 3600이네 미쳤네 재밌구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올라프였습니다 끝